화장실 청소로 당신의 의식이 깨어나지 않는 이유 빛의 생명나무에서 공부를 하다 자신의 애고가 드러나고 자신의 모순이 드러나고 동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사건 사고의 중심에 있는 회원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의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잡는 방법으로 화장실 청소를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높은 사람은 땅에서는 가장 낮은 곳에서 편할 줄 알아야 한다는 강의를 듣고는 떨리는 가슴으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화장실 청소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잘 안 풀릴 때마다 자신의 문제가 드러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신의 문제로 인하여 동료 회원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된 경우나 우데카 팀장에게 천둥과 번개를 맞을 때마다 마음을 다시 세우고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화장실 청소를 시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일주일을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한 달을 하고 화장실 청소를 1년을 한다고 해서 의식은 결코 깨어나지 않습니다. 화장실을 청소한다는 것과 의식이 깨어난다는 것은 서로 다른 영역입니다. 화장실 청소를 한다는 행위와 의식이 깨어나는 것은 서로 메타인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화장실 청소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장실을 청소하는 당신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화장실을 청소하는 이유가 누군가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누군가가 내게 이렇게 정성을 들여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다면 당신의 의식은 깨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도 모르게 화장실을 청소하는 이유가 당신의 의식은 깨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도 모르게 정성을 다해 화장실을 청소하는 이유가 당신의 의식은 결코 깨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도 모르게 정성을 다해 화장실 청소를 하는 이유가 나같이 죄 많은 인간이 나같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 팀장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표하고 동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당신이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다면 당신의 의식은 결코 깨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워서 자신의 행동이 너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 미안한 마음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새벽 5시에 일어나 아무도 모르게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다면 당신의 의식은 결코 깨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잡기 위해 동료들의 조언을 듣고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 끝에 기특한 생각으로 당신이 화장실 청소를 한다고 해서 당신의 의식은 결코 깨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들은 내 마음을 몰라주어도 하늘은 내 마음을 알 거야. 내가 믿었던 다른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몰라주어도 하늘만은 내 마음을 알 거야. 당신이 하늘의 마음을 위해 아무도 모르게 새벽 4시에 일어나 화장실 청소를 한다고 해서 당신의 의식은 결코 깨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화장실을 내 마음이라 생각하고 닦고 또 닦는다고 당신의 의식은 그런다고 깨어나지 않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며 무념무상의 마음으로 마음을 텅 비우고 미움도 내려놓고 원망도 내려놓고 화장실 청소를 한다고 해서 그런다고 당신의 의식이 깨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수행하는 마음으로 정갈한 마음으로 신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간을 이롭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화장실 청소를 한다고 해서 당신의 의식은 결코 깨어나지 않습니다. 의식은 아라챔과 눈치챔 속에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의식의 깨어남은 메타인지의 상태 속에 있을 때 일어납니다. 의식이 깨어난다는 것은 우물 안 개구리가 우물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물 안에서 아무리 애를 쓰고 정성을 다해본들 그냥 우물 안일 뿐입니다. 의식이 깨어난다는 것은 새장에 갇힌 새가 벽을 깨고 푸른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빛의 생명나무의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는 회원분들에게 이 글을 전합니다. 2019년 4월 1일 우데카 우데카 감사합니다.